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두번째 시스템 납품 내용 및 기능 목록에서 기능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에 컨텐츠 관리 및 기능 안정장치 검색 엔진 여러 기능 등을 목록화하고 설명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로 시스템에 납품 내역이 있고 기능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기능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보다 더 상세하게 목록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도 표로 정리해서 어떤 기능의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능의 어떤 내용이고 검색 엔진의 메타 정보다 이런식으로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